너는 어디서 왔느냐? 당신은 어느 왕이오? 나는... 제국의 왕이시다.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지. 엄마 나는 저승사자래요. 진돌이요. 아 미쳤지. 진돌이요. 아 미쳤지 미쳤지. 형이 뭐예요 이거? 신발이 무슨 그런 분을 신었어. 형이 신발하면 페이크지. 빨리 끝나. 무슨 개그가 그렸어. 내가 하면 다 개그가 아니오.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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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 아니야. 개요.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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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 진짜 계속 똑같다. 갑시다 도령들. 촬영해야 된답니다. 지민 도룡 워싱이란 도룡이란? 옛날에는 그런 핸드폰이 없었어요